2022년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4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인도할 오클라우마 틀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세인과 해로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냄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은 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완전한 대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포도원의 비유로 그들의 부패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세인들과 해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세인과 해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에 그랬습니다 책 잡으려 한다 하는 것은 사냥 용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그리오라고 한다는데 사냥, 아주 덧에다가 탁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포획하려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데 영어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To trap him 예수님의 말씀을 탁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내라고 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참 곤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가 말리가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히포크리신 바로 이 말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성이죠 배우가 연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사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중성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유대인들은 대나리온과 같이 로마의 화폐도 쓰면서 세겔이라는 유대 화폐도 동시에 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셨는데 그 대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 형상과 로마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대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바리세인들과 해로 땅원들조차도 로마 돈을 좋아하고 로마 돈을 쓰고 있고 로마 돈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 즐기고 있고 로마 돈을 모으고 있고 로마 돈을 저축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 17절에는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주 면박을 주는 데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이 그냥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래서 그 맏형의 아내가 둘째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 동생도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그런 식으로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시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혼란하고 곤란한 지경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쾌하게 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나아가서 성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인데요 부활한 이후의 삶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헷갈리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결혼생활, 가정생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현재의 결혼과 가정생활의 행복함을 뛰어넘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현재의 체계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체계를 주셔서 부활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당황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고 영어성경에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모세가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삭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표정이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참 옳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옳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면박을 주고 부끄럽게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기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도록 감화시키는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복이 되고 우리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책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가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책잡으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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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